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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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가진habitude 이런 맛을 wra лю재 자아다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예, 이따 모짜렐라 단백질 넓은 배보 고픽 햄 튀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번에는 치즈가 너무 귀엽지? 달느낌이지? 방어 자르고 잘 잘랐지? 냄새 맡아봐 음 맛있는 냄새 그치 꼬리꼬리 냄새 그만 먹어봤지? 아예 뜯어가봐 이거는 호포 베이글이고 이거는 어니언 크림치즈 베이글 이거는 올리브 베이글입니다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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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넣고 전 조금 단 걸 좋아하고 남편 좀 짠 걸 좋아해가지고 전 좀 달달한 거 남편 좀 짠 거 이렇게 만들고 일단 한 면에 홀그레임 발라줄 거고요 나머지 한쪽에는 무화과 스프레드 발라줄 겁니다 이건 포비 무화과 스프레드인데 옛날에 맛있어가지고 하나 더 샀어요 그 다음에 소금집에서 잠봉을 샀어요 제가 여기 잠봉은 안 먹어봐가지고 어느 정도 짬지를 잘 모르겠어요 일단 두 개 들어주고 일단 두 개 들어주고 잠봉 하나 더 넣을게요 잠봉 하나 더 넣을게요 잠봉 세 개 탁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서 좀 닫아주면 너무 맛있겠다 너무 예쁘다. 너무 맛있겠다. 여보 반 잘라줄까? 아니면 똥으로 먹을래? 나 똥으로 먹어도 돼. 알았어. 여보 똥으로 먹어. 맛있겠다. 몸지가 더 빠르게 맞아. 먹어봐. 이게 뭐야? 올리브. 이게 이렇게 밖에 있었어? 응. 맛있다. 이게 올리브 벨이게 맛있다. 응. 맛있어. 맛있다. 맛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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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잤어 공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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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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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